마이보험 체크 얼마나 생업에도 바쁘고 또 선거 때문에도 이런저런 관심과 참여 또 후원으로 바쁘십니까 예 방금 저희 안중열 tv도 낮에는 정세균 총리님과 김민수 후보님과 영등포 유세 한 시간 반 정도 같이 뛰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방금 전에 흑성령 유삼령 후보님 유세 이번에 벌써 저도 동작을 이재명 대표가 6번째 갔다는데 저는 4번째 갔습니다 갔다 갔고 내일 또 가려고 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반드시 국회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 국민들 열망 안고 제가 계속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스튜디오로 우리 성남수정에서 반드시 또 당선되셔야 돼요 정말 민주당의 전략과 정책과 큰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김태현 의원이 모시고 우리 윤석열 김근혜 한동연권의 문제점 이번 선거에서 왜 이들을 불같이 심판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재집권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 등을 한번 잘 들어보고 또 민주당 중간 상황 어떤지 점검담을 해볼 경우에서 김태현 의원님 모시고 귀하게 성남수정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어서들 더 들어오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전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지내신 중견 의원님 모셨기 때문에 안잉을TV, 대박영선TV, 우희종 교수TV, 또 인사이트TV, 박예슬TV 무려 5개의 TV에서 연합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강하게 지금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태현 의원님 다들 잘 아시죠?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더더욱이나 주목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의 큰 일꾼, 큰 정치가 진짜 전략과 정책과 김태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치 안 하셨죠 같이 박수 범행을 하니까 아까 낮에 김민석 의원님 요사하러 갔는데 정세현 총리님이 우리 민주당의 전략가다 칭찬 많이 하시더라 이러시니까 그런데 제가 듣고 있다가 아닌데 김태현 의원님이 더 전략가인데 속으로 혼자서 살포시 혼자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태현 의원님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성남수정구의 상대 후보가 의원님은 아마 언급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장영하 씨라는 분인데 무슨 조폭 돈다발을 들고 흔들고 다 거짓말으로 밝혀졌는데도 그리고 기소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또 지역에서 아주 그냥 네거티브 정말 야비한 선거 운동을 한다는데 김태현 의원님은 큰 정치하시니까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영하 후보 같은 분은 사실 안진걸하고 1대1 토론하면 바로 웃어서 도망갈 텐데 그만 좀 괴롭히시고 안진걸TV 와서 나랑 토론합시다 이렇게 말 내보고 싶은데 자 부모님 인사도 해주시고요 안진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수정구에서 뛰고 있는 김태년입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안 가져주는 무관심 지역 걱정지도 아닌 것 같고 격전지라고 평가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잊혀질 뻔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그 mbcm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다 취합해놓은 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론조사 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좀 깜깜합니다 아마 그것은 의원님께서 워낙 성남 또는 경기 우리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야권 친보성의 정치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쪽 상대 후보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물을 일으킨 사람이고 당족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건 조사해보나 만하다 돈 낭비다 하고 안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좋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당에서는 한 번 조사를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은 추가 조사 를 하는 모양이던데 제 지역은 제 지역구는 또 제외시킨다고 그래서 막판 판세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민주당이 공천을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인물 경쟁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국민의회는 거의 뭐 제대로 된 감동이나 뭐 이런 아예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무풀보다 더 앞으로 더 무서운 게 무풀인데 국민의회는 무풀이에요 민당은 좀 시끄럽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논쟁도 있었지만 정치란 게 그런 것이죠 누구나 선의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감논을 박이 있을 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치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더 좋은 정치가 더 좋은 정책이 살아남는 건데 국민의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민의회는 보니까 후보들 보니까 뭐 마포에 함원경을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무슨 그 사람이 마포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운동고를 잡겠다면서 미운하원 정구농성한 사람을 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격차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아마 성남수정구도 의원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장현아 후보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사만 쳐봐도 온갖 무리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을 공책들 자체가 국민의힘 수준이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자주 자는 v1 v2 v2 수준이 아주 저열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압승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끝까지 사실 방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끝나고 또 바로 또 가시고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유래중앙시장에서 유래중앙광장에서 성남 송파 하남 유래가 이제 그 결쳐져 있으니까 거기 공동 유세도 기자기원도 하시고 한 거 살짝 들렸어요 추미애 후보님도 응원할 김에 해서 멋있었으면 저하고 차 한 잔 너무 가지고 아니 그랬어야 했는데 또 뭐 바로 기자기원도 간다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해 안 하려고 주변만 언제만 떠났는데 거기서 후보님 힘찬 현수막도 봤습니다 위례신사선 네 위례신사선을 요구하는 위례신사선의 빠른 추진 문제 때문에 위례를 함께하고 있는 세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놓고 보니까 만약에 세 명이 다 당선이 된다면 한 분은 4선 한 사람은 5선 한 분은 6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추미애 대표님이 6선 제가 5선 5선 그다음에 남윤순 의원이 4선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힘이 있는 국회는 어쨌든 선수가 높아지면 또 힘이 더 세지는 역량도 세지고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에도 힘이 붙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너무 이제 선수가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한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태우 선수가 높 에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남윤순 의원님도 그렇고요 저는 아직 일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아니 그럼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아직은 열정이 외모로 보고 연세를 많은 걸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외모를 또 외모를 가지고 뭐 안 소장님이 저한테 외모를 갖고 이야기 아니 저는 저는 진짜 못생겼는데 아니 가끔 잘생겼는데도 후보님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선수 때문에 그래요 선수 때문에 그러신 건데 잘 지키자고 그래서 우리 강동에 또 진선미 후보님도 4선이잖아요 대명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분도 전주 후보님하고 치열한 각축 중인데 이래서 이재명 대표님 벌써 두 번 왔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 이혼정 변호님 모시고 진선미 후보님 유세도 하고 김부겸 총리님 유세한 다음에 제가 연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혼정 변호님 모시고 시장동을 돌았어요 이혼정 변호님 모시고 조금 아슬아슬하다는 날에는 더 지금 영화 배우들하고 가는데 되게 또 친하시잖아요 아주 친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강동 송파권 있잖아요 성남이랑 이쪽이 굉장히 민주당의 신령인 후보님들이 지금 다수 이번에 배출되겠더라고요 네 저 이제 분당의 갑 올해 이광재 김영호 네 거기도 대단하잖아요 네 거기도 대단하죠 거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수진원도 초선 이만 재선이 되는 거고 재선이 되는 거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수진원도 아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의원님 말씀 나오신 게 성남 좀 이렇게 시민들 여론 그러면 판세 그냥 이렇게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뭐 마지막까지 2% 보정하다고 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입니다 그런 사진이 안 나가는 거죠 어제도 어제도 4시 반에 나와서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5시부터 일정 새벽 4시 반이요 네 어제 4시 반에 나왔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네 근데요 이제 뭐 판세는 뭐 현장 워낙 우리 안수장님께서 현장 많이 다니시고 또 많은 여론조사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뛰고 있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건데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선거를 치뤄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선거가 시작되면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 의미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딱 선거는 시작하고부터 뭐를 느꼈냐면 좀 된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들이 오히려 더 명료하게 이번 선거의 성격이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하고 계신다 정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뤄지는 선거를 중간평가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걸 단순히 중간평가라고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명확하게 이제 심판 선거는 됐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기자들을 만나거나 언론인들을 만나거나 토론회를 가거나 했을 때 만약에 총선이 임박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올해 4월 10일 이게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광화문이 촛불로 폭발했을 것 같다 아 맞습니다 폭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이미 민심은 현 정권에 대해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용암으로 끓고 있었던 거죠 마그마로 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당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기 좀 바꾸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함은경 씨가 소개 경일기라고 함은경 후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심정으로 이번 선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세차 돌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면 조금 커밍아웃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분위기가 이제 뜨잖아요 지켜보다가 분위기가 뜨는데 그런데 3월 이미 그게 제가 역대선거에서 경험해 봤던 걸로 보면 3월 초에 이미 그 분위기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보통 격려를 우리가 출근인사나 거리인사 같은 걸 할 때 격려한다 지지한다 응원한다 찍어줄게요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역대선거에서 이번에는요 다른 게 하나가 꼭 당선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꼭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많이는 안 다녀보고 제가 이제 다녀본 게 일단 유삼용하고 지금 4번 진선미원님 2번 어쨌든 저도 격전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또 막 서울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지역에서도 저번에 이헌이 후보 개소식 때도 우리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제 의원님은 정말 바쁜 멀리 오셨 또 얼른 가셨잖아요 지역으로 가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시양통으로 이헌중 병력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저 멀리서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막 저도 알아봐주고 이헌중교도 알아봐주고 이헌이 후보 응원하면서 꼭 술렸고 정말 못살겠습니다 꼭 좀 심판해 주세요 이번에 안 되면 당신들 직무육입니다 더 뛰어 그리고 안진거 씨 고생하는 거 알겠네요 더 뛰어주세요 미안하지만 더 뛰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쓰러질 텐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더 뛰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민주주의 그냥 서민경제 뭐 사각 두아래 뭐 한아래 뭐 만원도 있는데 저는 어제 동네에서니까 두아래 만원 뭐 그다음에 대파 그 생각 시작해서 그냥 줄줄줄 나와요 요것도 김태년 의원님도 보셨어요 2차 양명 중 이것도 지금 큰이 이것도 일반 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운동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백운기의 정어리 tv랑 그 백운기 앵커도 예전에 보수적인 분이었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그분들이랑 독자들이 막 뭐 하더니 시민들께서 이번 정권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최양명 중 본인들이 집단지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얼어붙었잖아요 퍼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돈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골목상권에는 장사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폭망과 관련해서는 인생 어렵고 경제 폭망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못 살겠다 가랍자를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외교실정이나 또는 해외 언론에 우리나라와 관련한 그 보도가 지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 중에 얼마나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까 대단했죠 방역모범 한국을 따라 배우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와중에도 한번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해외 출장 가면 교민 간담회를 하잖아요 교민들이 뭐 그렇게 자부심이 뭐 대한민국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깨뽕이 막 이렇게 들어가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와 관련한 보도가 해외 언론 보도가 전부다 아주 좋지 않은 보도만 되잖아요 부정적인 보도만 되잖습니까 풍자나 막 조롱의 대상인데 회화가 막 되고 와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대부분 뭐 대통령 측근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측근의 추문 비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창피해서 창피하다 심판하자 아니 회의 교포들은 그런 정서 많더라고요 유학생들 또 저희들한테 창피하다 심판하자 정말 창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인데 잠시의 부침도 있었지만 정말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세계가 불허할 정도의 어떤 민주주의 지수를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 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1위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도 뭐 장악하지 민주주의는 퇴행하지 뭐 국민들 좀 말하겠다고 하니까 입 틀어막고 사진 틀어내서 뭐 드러내야지 입틀막하지 이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숨막힌다 심판하자 네 의원님 준비가 못살겠다 심판하자 창피하다 심판하자 숨막힌다 심판하자 함께 살자 심판하자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층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의사집단 마저도 사실 개선하고 계획해서 많은 건 맞는데 그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니까 이렇게 막 악마하고 마녀하고 막 몰아붙이니까 의사들 지금 거의 90% 이상이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나 이번엔 처음으로 미나 아니면 조국혁신당 찐나 그랬대요 제가 처음 경험해본 건데요 지역에서도 그런 일 있으실 거 같아요 어저께 아침에 출근인사 끝나고 들어왔는데 의사회 성남시 의사회 회장님하고 몇 분의 임원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하고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시면서 가면서 저희들 회원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 이러고 가셨어요 그동안 4선 때 나 처음 경험해 이야 정말 정말 놀라운 각계각치겠어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도 의사증원에 관해서 자기들 우리 의사회장님이 그러셔요 의대증원 의사증원에 대해서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자기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안진건 소장님도 늘 이야기했고 필수의료 의료인력 그다음 공공의료인력 지방의료인력 이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뭐합니까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숫자를 냈으면 자기들도 반대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지지가 워낙 높으니까 네 맥락이 없잖아요 맥락이 그거 외에는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필이 꽂혔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정책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큰 규모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A라는 정책이 어디서 풍선으로 터질 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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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이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이게 국제형의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천명 이래나 버리면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수도 부족하지 한꺼번에 늘려놓으면 그 다음에 1천명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시설도 부족하지 시설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각계각층이 각자가 가진 어떤 이유 각자 가진 판단으로 모두 모여서 윤석열을 진짜 이번에는 정말 불같이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번 중간선거 중간선거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다 안 담기는 거죠 불같은 심판선거다 이날만 기다렸다 뭐 이런 거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재교민들 투표율을 놓고 갔을 때 재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재교민들이 62. 몇 프로 62. 몇 프로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고가 40 몇 프로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표율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재교민 투표를요 62.8%라고 62.8%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와서 투표하신 분 언론에서 봤어요 무슨 3박 4일을 배겼다는 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대사관 영사관에만 투표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투표를 하겠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매 시간씩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투표하고 또 매 시간 걸려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이게 얼마나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심판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안 그래도 계속 요즘에 윤석열이 공심판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일단 재투표율 62.8% 민주당에서는 저기 약간의 이제 기대섰기인가 희망해서 71.3%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투표율 투표율 네 1번 3번을 찍자는 의미로 71.3%인데 실제 1번을 70으로 한번 넘겨보자 뭐 이런 치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희망하고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거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투표 날만 기다렸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 가는 심정으로 그렇죠 이번 선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2016년도에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그때 의원님 문재인 대표님이랑 많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선거도 많이 치료받고 그다음에 또 저는 한번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떨어질 때 이제 129표 차로 떨어졌고 아 근데 이길 때는 제가 많이 이겼거든요 뭐 만 몇 천표 만 몇 천표 이만 몇 천표 그러니까 뭐냐면 15% 25% 이상씩 15%대에서 이긴 경우도 있고 25% 이상 차이로 이긴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기는 선거 분위기도 제가 알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네 훨씬 더 적극적이셔요 더 뜨겁고 더 적극적이다 더 뜨겁고 더 적극적이다 더 뜨겁고 적극적이시고 의사표명도 적극적이시고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대선거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더 긴장해서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지금 성남에서 뛰고 있으니까 바라기는 일단 제 옆 지역구 중원구 이수진 의원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성남 한번 쭉 판세 한번 구성해 주세요 성남 경기동부에 네 문장 분당 갑 을도 갑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치열하게 접전으로 나오는데요 의뢰 이제 분당 을과 의뢰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해왔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 요청 이런 것들을 매우 성실하게 해결해 왔던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분당에 살면서 주민들하고 애환을 같이 해왔고 네 그래서 그게 막판 뒷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김은혜 거기 뭐 알지도 잘 못하고 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의 막판 뒷심이 기대가 돼서 거기도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그래 실력 있다 유능하다 이건 지금 평가가 됐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중량감 안정감 그 다음에 성실한 이미지 네 평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만큼 다 알잖아요 아이고 그분은 아직도 철수 안 하고 뭐 하시는지 알만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하자 이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는 해 잘 선택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철수 시키고 한 분은 철수 시키고 한 분은 날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네요 바이든 날리자 의원님이 평생 안 웃겼는데 오늘 엄청 웃기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분당에서 한 분은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고 의사계를 그렇게 집밥고 회사는 15%를 깎고 그래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철수 시키고 한 분은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 은혜만 입은 분 아닙니까 그분은요 그래서 바이든을 날리며 조작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날릴 때가 됐다 안 그래도 어제 김병욱 후보님이 하나 물어봅시다 바이든이요 날리며 이렇게 샤라이 물어봐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그랬던데 정말 그런 분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본인들이 절대 권력의 굴종을 하고 추종을 한다 그래도 바이든은 바이든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본인도 국회의원 을 했으면서 미국 국회 새끼들이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그럼 한국 국회 새끼들이 한 말입니까 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리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저도 바쁩니다마는 접전지역 중에 하나가 이천이 있어요 경기 전 엄태준 후보님 네 엄태준 후보 거기도 따라잡았다는 역전했다는 게 조사가 네 급보가 오던데 그다음에 또 당에서 조사해 준 걸로도 괜찮게 나온 모양이 제가 숫자를 이야기해 주셔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제 마침 이천장이었어요 이천장 그래서 또 후딱 가서 시장 한 바퀴 같이 돌고 뭐 제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응원하는 심정으로 유세 한번 하고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하고 성남 이천은 가깝잖아요 그래도 여주 양평 이천이 그래도 가려면 한 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시간 걸리고 가서 또 하나 한 시간 이렇게 돌고 하면 한 세 시간 투자해야 가면 그래도 가까워도 큰 시간 투자 하신 건데 보면 이렇게 성남 이천 여주 양평 이천 경기 동남 동북권 북권 동쪽 광주 동쪽 광주 이번에 이제 응원 한번 다녀 네 최재관 후보님 요즘 선전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가 지금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조금만 더 힘 내주시고 물론 후보들이 가장 힘을 내야 되는 거고요 더 절박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지지자들께서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양평 여주 같은 데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요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소망하는 그런 의석이 만들어질지도 그렇죠. 거기는 40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안 됐다면서요. 양평 군수 한 번 했는데 양평 군수만 이제 우리 2년 전에 아니 6년 전에 보니까 정동균 군수 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 때 제일 먼저 저희한테 제보해주고 달려오신 분이 정동균 전 군수님 그다음에 정동균 군수님 함께하는 군민들 그다음에 최재관 후보님들 이번에 보니까 거의 1%까지 따라 잡은 것 같던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투표율 높고 또 투표를 많이 해주도록 전국에서 양평 여주에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아까 우리 군수님 정동균 군수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분이 군수할 때 제가 정책의 의장이었거든요. 그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분이요 제가 그건 몰랐어요 그 고속도로는 정말 열심히 바로 뛰셨죠. 네. 그분이 갖고 왔어요.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때는 송파에서 그러니까 서울 양평인데 송파에서 출발하는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때 가져온 게 예타 통과된 그건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속도로를 좀 알아요. 제가 네. 정책의원장 시절에 다 해 가지고 네. 그거 해줘야 된다고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지도 놓고 정말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파에서 시작해서 육본국도 너무 막히니까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7킬로를 하향시키고 55% 노선 을 받고 돈만 2천억 3천억 더 들어 갑니다. 이런 김대 의원님이 당에서 정책이 온내대표 하셨죠 온내대표 하셨죠. 그다음에 그전에도 정조 정책조정위원장도 많이 하셔서 정책통으로 통하는 데 제가 예산 예결이 간사도 하셨 잖아요. 예결이 간사도 하셨잖아요. 네. 또 기재위에서도 많이들 해서 이 예타가 통과된 안을 55% 이렇게 휘게 만든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 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만 휘게 만들려고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절대 기재부에서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다뤘던 기재부 출신들 국토부 출신들은요. 제가 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정말 기함을 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 이것도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질 거라고 보고요. 그 관계자들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체벌 받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체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의원님 그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범꽃 님께서 김태현 아 바이소 님께서 김태현 후보님 이트가 짱입니다. 응원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스트 님께서 우유정 교수님 이제 소울대 우유정 교수님 TV. 위례 지역구 권리당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아주 마리스타 님인데 파란 리본. 요즘에 우리 민당 의원님들은 재밌어요. 빨간 리본 하트를 안 써요. 국민의 힘이 생각난다고. 네. 구 교수님은 위례 어디서 가신다고. 우 교수님은 서울에 사는데 우유정 tv에 애칭자들이. 희봄 님께서 우리 안정일 tv에서도 김태현 형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있으면 계속 보내주십시오. 위례에서 달아주신 분들께 위례에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위례 신사선 이야기 하려면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잘 진행됐는데 진행되 고 있다가 지금 저 뭡니까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 이게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 물론 이제 중간에 자재비나 공사비 이게 뛰었겠죠. 뛰어서 이제 그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저 어저께 새해 의원 만나서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선거 끝나는 대로 선거 끝나는 대로 다음 임기 시작 전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도 저는 계속 국회의원 임기가 중이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 를 빌어서 드립니다. 혹시 핵시 위례에서 보고 계신. 맞습니다. 위례 신사선. 추미애 후보님 남인순 후보님 김태현 후보님이 위례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 한 거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무게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신분립이 아닌 정말 신뢰 속에서 그동안 정치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한 내용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지영략이 공약 좀 더 하셔도 이야기 나오신 김에. 우리 성남이 상대적으로 분당보다는 수정이 조금 발전이 덜 됐다는 이렇게 아쉬움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 그런데 많은 공약 내놓으 셨던데 이번에. 지영략이 좀 하시다가 좀 다 윤석열 김건희 한도원 좋고 국민의힘 한도원 그러고 이렇게 말을 가볍게 합니까. 사람이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한 건 안 참봤습니다. 천성이에요. 개 같은. 천성이라고. 의원님은 하지 마세요. 의원님은 참아. 개 같은 게 뭡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가 뭡니까. 야당 대표들. 그다음에 사실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뒤로 뭐 해 먹는다 할 때 뒤로 할 때 뒤로라는 말로 정리를 하지 뒷구멍이라 많이 안 쓰거든요. 뒷구멍이 어간이 매우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자기 입에서 쓰기에도 이게 뒷구멍. 그런데 와 뒷구멍이라고 해버리대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 그냥 뒤로라고 하거든요. 뒤로나 몰래 이렇게 표현을 수냐에서.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같이 거친 사람도 뒤로라고 그러 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도 하나 주체를 못 하고 기복도 심하고 말 함부로 하고. 수사할 때 피의자들한테 그렇게 했겠죠. 거칠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성이 지금 뭐 새로운 역할 위치와 좋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체득된 게 뭐 부디부 시간에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닥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번에 정말 통째로 제대로 그런 것 까지 다 우리가 심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뭐 이야기 하셔도 좋고요. 지역 이야기 하려고 하자고 하더니 또 여쭈었어요. 갑자기 한두 분은 분노가 치솟아 가지고요. 맞아요. 제 지역구는 제 지역구 하고 이수진 의원이 있는 중원구는 원래 원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은 신도시고 분당 판교 신도시고 그 다음 제 지역구의 일부 위례가 이제 신도시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은 특히 이제 성남은 최초에 청계천 철거민들 거의 중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 없이 아주 그냥 기반시설 전혀 갖추지 않은 채로 도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인구 밀집 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가구 연립주택 중심의 이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크고요 .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초선 시절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자칫 우리가 개발 잘못해놓으면 재개발이나 이런 거 잘못해놓으면 가옥주들 재입주를 못해요. 서울 뉴타운에서 봤잖아요 . 세입자도 쫓겨나고 세입자는 다 쫓겨납니다. 원주민들도 쫓겨나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재개발 사람이 살자고 재개발을 하는 거지 죽 자고 울자 죽자고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은 특이하게 특별하게 순환형 공공재개발을 합니다. 성남의 대표적인 재개발을 해놨던 데가 지금 단대동 하고 신흥이동인데 여기는 다 lh가 시행사로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 을 관리를 해줍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사업성을 이주단지를 만들어요 lh가. 그래서 가옥주들 임시 이주시켰다가 다시 재입주 이주 대책을 세우고 하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에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이주단지도 만들고 가옥주들 이주단지도 만들어서 세입자한테 는 지불 주고 그다음에 가옥주들은 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옥주나 세입자나 다 환영하는 그런 재개발이 됩니다. 추가로 해야 될 때가 지금 4개 동 상남 전체 5개 동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수정구는 4개 동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2030 도시 장비 사업인데 주거환경 장비 사업 인데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거 정상 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것 이걸 제가 지원하는 것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운임 시작하시니까 운임 마무리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원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좀 급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의 동네 실정에 맞도록 또 주민들이 합의하고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일이 되겠고요. 이 재개발 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남에 이제 성남 공항 성남공항 있잖아요. 성남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서울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 그런데 성남의 공군기지죠. 성남 공군기지인데 이것 때문에 다 고도 제한에 걸려 있어요. 상남의 한 58% 정도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행안전구역 5구역 6구역이 있는데 5구역은 지표면으로부터 45m밖에 건물을 못 짓고 6구역은 이제 20m 갈 때마다 1m씩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 판교에 가보면 건물이 다 낮잖아요. 운 정도는 더 낮잖아요. 다 이게 고도 제한에 걸려서 그래요. 이광재 의원 지역구도 지금 재건축 수요가 많은데 여기도 고도 제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비행기 성능도 좋아졌고 또 항폭 비수도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선거 끝나는 대로 바로 법안 위반해서 군사기지법을 옛날에 군용항공기지법 이었는데 군용항공기지법이 군사 시설 및 기지 보호법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건 4개 성남의 4개 선거국 후보들이 다 함께 공약으로 걸고 또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단순히 지역 이슈가 아니고 국가경제 대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이어서 약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시다. 정책동다우십니다. 서울공항 이전인데요. 그렇죠. 그건 이번에 핵심 공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남공기지 이전인데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도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공약으로 걸은 거예요. 그동안 안 걸었었어요. 왜냐하면 안보적 이유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에 가면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1벨리가 한 20만평 2벨리가 한 16만평 13만평 3벨리가 한 16만평 그런데 1벨리 20만평은 지금 잘 되고 있고 2벨리는 지금 한 40% 정도 입주를 했을 거예요. 1벨리 2벨리 합쳐서 지금 매출이 168조예요. 생산액이. 와. 그러니까 it bt ct nt.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펜리스 ai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한다고 한다면 첨단산업 미래산업 혁신경제의 핵심 기지가 산업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168조 그러니까 잘 그 규모에 대해서 체감이 좀 안 되실 텐데 울산에 가면 울산 미포 국가산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한 천만평이 넘는 부지에 차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화학 자동차 조선 다 있잖아요. 거기가 150조 쯤 될 겁니다. 거기보다 더 많네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0조 쯤 돼. 그런데 여기가 여기는 겨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겨우 뭐 20만평 에다가 10만평 남짓 한 30만평 정도 오니까 울산 미포산단의 한 3% 정도 돼요. 규모로는. 땅 넓이로는 군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거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죠. 엄청나네요. 대폭 확장 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결국은 인력 자본 기술 이게 있으니까 된 거거든요. 성공할 수 있었던 거 거든요. 이 판교테크노밸리가 딱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인력 자본 기술.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어떤 미래경제의 대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본다면 이른바 성남공군기지 서울공항 이른바 서울공항 여기를 이전시키고 부지로 활용하면 안팎으로 다 해서 한 140만평 부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130에서 한 140만평 부지가 생기는데 다 평지입니다. 네. 그렇죠. 공항이니까. 그러면 이 산업지역 이거 확 키우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주택도 일부 공급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공약으로 걸었는데 만보적인 이유 때문에 가능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상대방 후보는 뭐 불가능한 공약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전술기지 . 평상시에는 아시다시피 vip 의전공항 기능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 물자 수송 지원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수송기 뜨고 내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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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 전시회는 이제 전술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뭐 병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미 여기는 북한의 무기체계 고도화 때문에 북한 무기도 많이 성능이 개선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장사정포 . 그러니까요.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역할을 하기가 그런 힘이 . 그러면 오히려 약간 더 뭔가 지역적으로 소요되어 있고 안보는 더 안전한 대로 . 그렇죠. 그러니까 옮겨지는 게 더 낫지 않은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과거의 안보상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안보 도상의 이유 때문에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판단이 든 거죠. 아니 vip 공항 기능이야. 활주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요. 못 옮길 이유가. 맞습니다. 못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4년 만에 해결된다 어떻게 해서 병장 하나 이전하는데 4년 만에 해결을 하겠습니까. 본격 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냥 공항으로 공약으로 걸었는데. 충분히 너무 좋은 공약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안보상으로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가까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로도 이유가 생긴 거지만 특히 경제적 그렇네요.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꼭 이건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되면 국민에게 이익이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쨌든 저는 성남 출신이니까 지역에도 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과 어떤 지역의 이익이 일치되었을 때 추진력을. 일치되면 더 좋잖아요. 네. 추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을 뛰어넘는 정책통 정책가 해가지고 아주 의미 깊은 공약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성남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공항 인데 성남이 있는 것부터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울공항으로 저도 집회 하러 몇 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리고 그래놓고는 또 이명박 때는 제2롯데월드는 거기 고도 제한은 살짝 걸리는데 예외로 풀어져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그런제도 합니다. 항로에. 항로에 딱 걸리니까 걸렸잖아요. 그렇죠. 활주로를 3도 틀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보수 세력은 안보 강조하는 사람들은 안보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활주로를 3도까지 틀어가지고 555m짜리 굴뚝 을 찬성해놓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공군참모총장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했어요. 그렇죠. 한 명이 반대했어요. 그때 공군 보수 정통보수 공군들이 반대 하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을 교체했다 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도 검토를 했었 고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안보 이슈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거 만들어놓으면 일자리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욕심이 났겠습니까 역대 정부들이. 그런데 이명목 정부에서 활주로 3도 틀어갖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정책 이슈 하니까 좀 빠져나가셨 는데 다시 윤석열 이슈 올 겁니다. 축복사랑님께서 김태인 의원 의원합니다. 민지맘님께서 김태인 의원 화이팅입니다. 하슬라님께 김태인 의원 화이팅. 임갑숙 안징글 김태인 의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도 오셨고 모르는 분도 오신 것 같은데요. 이인서님께서는 진선미 후보님 많이 응원해달라고 아까 계속 말해주시네요. 아까 진선미 의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통화했어요. 자꾸 뭐 격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니 표정 좋더라고요. 아니 이제 목소리 좋더라고요. 괜찮은데. 네. 분위기가. 괜찮은데 걱정들 많이 하신다. 이혜식 의원님 에 비해서는 전주회 의원한테 뭐 비둥비둥한 거로 좀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전주회 의원이 좀 지명도도 있고 윤석열 것이 또 힘도 막 실어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최근에 한 1 2주 전부터 분위기가 확 다시 워낙 진선미 의원님이 또 성실하고 품성이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선거 시작하기 전에 워낙 친하니까 자주 만나고 또 상임위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또 우리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보잖아요. 선거 시작 전에 뭐 이러저런 걱정들을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 거기는 당시 지도 내가 아무리 짜게 잡아도 당시 지도 붙어있을 거 이렇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지도는 뭐 거의 엇비슷할 텐데 그러면 상품으로 진선미하고 전 암흑에 딱 내놓으면 유권자들이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격려를 한 바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유 전주회 후보님 뭐 저희는 사실 방송에서 네거티브를 전혀 안 하는데 한마디씩은 합니다. 전주 후보님이 판사 출신인데요 여러분.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한도원 정권에서 얼마나 극악무도 하고 위헌 불법적인 일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법률과 양심이 일이라도 있으면요. 협조 못합니다. 부역 못하죠. 한도원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법률과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뭐 성남 수정에 장영하 후보도 법률가 출신하는데 정말 제가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도대체 그 조폭 돈다발 그 조작된 거 들고 흔들고 그렇게 또 개항을 해 이재명 후보 개항을 해 나왔는데 거기서 돈 사실을 유포하고 정치를 얼마만큼 타락시키고 얼마만큼 비열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점잖게 다시 한 번 권유 드리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 . 의원님께서는 이제 4선 하시고 5선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큰 정치 전화해주실 걸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을 주말에 . 아까 정세균 총리 뭐라고 Почему 그 점잖은 분이 김민석 의원 지역구에서 나도 정치 많이 해봤지만 전두환 노트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사좌우를 토하시더라고요. 너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아주 학술적으로 따지면 전두환 노태우는 시민을 학살하고 간첩으로 조종하고 고문해 죽인 놈들이 때문에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걸 빼놓고 그냥 통상적으로 정치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도 물가는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야당 대표는 안 건드렸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선 경쟁했던 사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최악인 거죠. 그래서 지난 2년간 너무 힘드셨죠. 의원님도. 한숨도 많이 쉬고 막 열도 받고. 너무 답답했죠. 그 이야기죠. 제일 열받았던 거라든지 국가운영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게 제일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국가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게 제일 답답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분노한 건 많은데 좀 걱정스러웠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 그렇죠. 일곱 번째 국가. 7번째 국가 아닙니까. 엄청나게 정교하게 국가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r&d 시스템 r&d 예산 편성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r&d와 관련한 과제가 선정되거나 또는 관련 예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촘촘하게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촘촘하게. 그러니까 r&d 선정을 하는 데 있어도 r&r 평가 작업을 반드시 거쳐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법으로 정해진 이 과정 과정들이 이렇게 기구가 있고 기구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이걸 다 거쳐서 이른바 예산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r&d 관련한 예산을. 국가재정재연락회의에 딱 올렸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 에 일률적으로 어떤 기관은 15% 어떤 기관은 20% 어떤 기관은 30% . 많이 깎은 데는 80%도 깎아버렸다. 90%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과제별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도 안 차는 게 팩스 카톡 이런 걸로 다 날렸어요. 통보를. 통보를 이게 정식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나는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 왜 이렇게 즉흥적이지 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집권당 할 때 정책 의장도 해보고 원내대표도 해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당의 주요 이제 정책 다루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국가재정전략회의 할 때. 그래서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이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라온 예산은요. 대통령이 주요 예산 같은 경우는 다 보고를 이미 받았어요. 그럼 r&d 같은 예산이 국가 주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한번 보고 받았을 거라고 . 이미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냥 없은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러 가지 추적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뭔가 들어왔다. 끼를 받았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물론 뭐 우리 최상병 순직사 관련해서 . 이책명제도 저희가. 수사 은폐. 갑자기 뭐 책상을 쳤다잖아요. 막 경로를 하면서. 야 임성근을 왜 쳐보라 해.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소문이 지금 많습니다. 아마 이건요. 나중에 밝혀질 것 같아요. 밝혀질 건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사안 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안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권인이 직접 수사 방해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번 총선이 아무리 백 날 우리 이책명주 모여서 외쳐도 총선 에서 압승 안 하면요. 이책명주 이게 술 이름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이오 분노의 슬픔인데 이거 날라 갑니다. 그다음에 오송참사. 오송참사요. 그 유가족도 안 만나 주잖아요. 이태원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태원참사. 피눈물줄 압니다 진짜. 이거 다 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보지만은 정말 원한이 남으면 안 돼요. 원도 한도 남지 않도록 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책임질 사람들 책임 지우고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받고 이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태원참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특검 등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입각한 책임. 그렇죠. 저는 그게 국민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태원참사 에 책임진 진진문론에서 될 사람이 벌써요. 1년 반을 더 버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정세균 전 총리님 이제 요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운영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관 나오시고 총리까지 하시고 국회장까지 하시고 총 선생님 총리님. 초돈주 정치를 오래 했고 잘하시잖아요. 또 주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운영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건드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권력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 훼손하잖아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보는 초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상이 안 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처음 보는 초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당황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 유시민 작가님도 제가 알릴레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분석을. 옛날에는 다 분석이 됐대요. 전동안도 어떻게 해도 분석이 됐대요. 그래도 저놈들이 왜 광주에서 쿠네탈 일으키고 상관을 사라고 광주에서 삭살하고 싹 분석이 돼서 우리가 맞서 유일하게 이번 조건은 분석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는지 상상적으로는 결정이 하고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엘리자베스 형 조문을 갔는데 갑자기 조문을 안 해버려. 2시간 늦게 가버려. 늦게 가버리고. 성남공항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원님. 그것도 성남공항에서. 기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늦게. 몇 시간 전에 통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 2시간 늦게 간다. 그렇게 2시간 늦게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유로 말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밝혀냈죠. 나중에 다 조사가 나올 겁니다. 다 나옵니다. 정말 뭐. 우리 우원님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 했네요. 네? 벌써요? 승남 마셔야 되는데요. 아니 우원님 이야기 제가 빠져들어버렸어요. 빠져들어버렸어. 60분. 60분 했나요? 네. 60분 했으니까 원래 50분인데 제가 장소를 잘못 안 내려놨고 옆에 엽금을 갔다 하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요. 남은 기간 우리 민주당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아 뭐 정말 180석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이재명 대표 그렇고 무조건 150일석만 해달라고 읍수하시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무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후보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나서서 막 큰 저기 성과를 호소 드리면 또 건방진 놈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 좋다고 풀어지거나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며칠 남았어요 . 대한민국 정치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며칠 3일 만에도 막 여론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만한. 이번에는 없긴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여튼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도 그렇고 우리 후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후보가 절박해야 당이 절박해야 지지자가 절박해지는 거고요. 또 그게 지지자까지 절박해져야 국민들이 절박해지는 거거든요. 또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고 또 당도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중심을 잡고 남은 7일 동안 한없이 겸손하게 한없이 치열하게 정말 민주당에 기대를 많이 보내주고 문재인 정부 정말 열렬히 응원했는데 실망하신 분들 또 많은 게 사실이죠. 아까 정석인 총리도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촛불심행령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탄핵을 시키고 힘을 몰아주셨 는데 총리까지 지내셨는데 사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아까 영등부에 많이 모이셨거든요. 김민석 의원님도 오시고 정석 의원님도 오신다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상한 정권을 탄생시키고 저희가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가 지지를 호소하는 거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고 성과도 있는 건데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한 너무 그게 치명책이잖아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지금 불경 다니면서 70평생 이런 정권을 엄청 봤다고 문재인 대통령 합법으로는 그게 엄청난 분노라고 하던데요. 화가 많이 나신 거고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나오고 싶으셨겠어요. 워낙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연할 것 없이 지금 나서야 됩니다. 우리 임종석 전 실장님도 고맙고 저는 너무 다들 지금 고마워 죽겠더라고요. 다들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고맙고 제가 때로는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나중에 얘기예요. 일단 너무 고맙고요. 정말 민주당 온팀 그다음에 뜻 있는 시민들 우리 응원하는 시민들 뭐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들 다 뽑아요. 일단 온팀으로 계속 우리 스파님께서 민주당 몰빵 1 3으로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우리 이병훈 의원님이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이병훈 의원님. 그래서 제가 아픔을 뒤로 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글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강원 의원님한테도 아이고 우리 박강원 의원님 전화 드려가지고 전화 드려서 형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경쟁은 정말 치열했고 심지어 컷오프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장성 담양에서 박농은 전 행정관이 컷오프 됐는데 우리 그 이계호 장관님 당선 위에서 나섰다고 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 선거 기간도 안 좋고 경선에 컷오프 된 충격도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이계호 장관 의원님이 되어야 된다. 의원 소속도 있지만 그렇게 나서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민주당 온 팀 그리고 일단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10명만 모여도 mt장소 어디 갈 거라도 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서 매일 논쟁하고 한국 사람들 정치 이야기하고 교육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예민해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열려있다는 증거고 민주당이 큰 정당이고 정말 대한민국 가장 유력한 정당이고 전통 있는 정당이니까 당연히 갈등과 노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재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총선 압승할 거로 저는 보고 재집권으로 간다고 그래서 의원님 이제 한 말씀만 길 가셔도 돼요. 3, 4분 정도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포부라든지 진짜 의원님 정책 포부도 괜찮습니다. 네. 아직은 열정이 있으니까 책임도 있고 또 그동안 여러 일들을 하면서 또 경험이 쌓인 것도 있어서 일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 이런 노하우도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선거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우리 민주당의 구호인 것처럼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구성원들은 국민의 요구를 잘 받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잘 싸워야 되고 또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잘 싸운다는 게 그냥 무조건 싸움을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능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력과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유능함을 탑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국내 대표 그만두고 마치고 그다음에 정권을 잃고 나서 야당이 되고 나서 우상호 비대위 때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쭉 이어져서 당의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가 워낙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을 우원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한 1년 반 이상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2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지금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다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진단하고 제시하고 기조받고 라고 했는데 물론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아니 열심히 하신 건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그래서 고 협업 과제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비 직업이 의료비 통신 위자비 교통비 육대 부담을 줄일 여러 방책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고물과 고유과 고환율 고금비 고부채 고공공염 때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 국민 여러분 어떻게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랑 민당이 제시한 물가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했을 때요. 처음에 반대하는 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펑펑 쓸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지역 앞에 있는 뭐든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이 민당이 압승해야 될 이유인데 우리 인사이트TV에 봄꽃님께서 김태현 후보님 그 유능함 여리와 노른한 실력으로 반드시 국팀당 필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안진근TV에 대박영선TV 후보님 좋아하는 진선미 의원님의 보좌관을 십년하셨던 요즘 우리 민생경기 언론위원장으로 맹하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대박영선TV를 만들었어요. 대박을 터뜨리자고 그렇죠. 박영선. 왜 근데 대를 넣냐면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박영선TV 맞춰보면 박영선 장관님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너무 큰 폐를 봐가지고 눈물을 흘면서 나는 차라리 더 크게 커버리자고 대박 나오죠. 대박영선TV 했는데 실제 대박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또 고마운 게 이번에 비례든 잘하시잖아요. 비례든지역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몰빵유수단 꾸려가지고 지금 충청도에 가 계세요. 오늘 의원님 오신다고 본인이 방송 꼭 보고 싶어 했는데 방금까지 나소율 후보 양승준 후보님 운동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고 오늘 재밌 해보니까 재밌는데 네. 한 번 더 오시죠. 뭐 또 한 번. 선거 끝나자마자. 또 오죠. 선거 전에 모시면서 선거 전에는 제가 갈게요. 현장은 제가 가서 의원님 따라다니면서 안내글티브랑 대방영선TV 따라다니면서 김태년 좋은 공약 나왔습니다. 막 하면서 저한테는 안 오셔도 되고 접전지역 접전지역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접전지역 가서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접전지역하고 강남병 박경무부님한테도 토 올라가기로 했어요. 정말 최고의 흠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주일간은 우리 시민들 또 비상선을 내려야 됩니다. 겸손하고 치열하게 그래서 아는 그 지역에 아는 친구들 최대한 주소록 찾아보면서 전화해주고 제발 투표 안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투표 얘기니까요. 자 어느덧 70분 방송을 꼭 채웠는데요. 우리 그게 뭔가요? 등디피디님 아 김태년TV 김태년TV 아 그 홍보를 제가 못했네요. 자 김태년TV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굴욕입니다. 굴욕.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유튜브가 워낙 대형 유튜브가 많이 생겨가지고 의원님들 유튜브들이 정말 몇 명 안 돼요. 3천명 구독자면요. 네. 저 상위권입니다. 아니 뭐 아니요. 제가 의원님 유튜브는 많이 봤는데 천명 안팎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3천명이면 상위권이고 근데 이제 의원님 앞으로 이제 오선되실 거라 저는 보는데 그러나 어찌될지 민심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충청북도의 박특흠 씨 보세요. 40일 전에 당선 축하파티에서요. 이번에 이재한 후보가 역전하게 생겼던데요. 여러분 보호녹청 용동괴산에서도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잘 따라잡았습니다. 이재한 후보님. 옛날에 그 유명한 이용이 우리 민광중기부님 아드님이신데 그 분은 아버지 후광도 없어였냐면 아버님 돌아가신지 오래됐거든요. 본인이 지금까지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출마했어요. 여러 번 출마했고 정말 피누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려운 데서 여러 번 출마하십시오. 네. 강남 병처럼 어렵다는 곳이거든요. 근데 1%까지 따라잡았어요. 여주양평의 체제관 그다음에 보호녹청 용동괴산 동남사곤이라고 하는데요. 충북 이재한 후보님 1% 진짜 운어주시고 김태년 후보님도 그분들 지금 적극 돕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년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3,050명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까지 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제가 4,000명까지는 만들어 드리는 곳으로 이번에 청선전에 네. 여러분 작가님 잘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끝날 때까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태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안진열TV 대박영선TV 인사이티비 우이종TV 꼭 한번 오시고 싶다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더 유능하고 치열하게 이 정권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셨어요. 근데 정말 고맙고 이동창 와주셔서 우리 김태현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왜냐하면 다 지금 격전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유사하는 데 다 가서 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널리 이 방송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 또 우리 본민주개혁 진보세력과 뚝심 있게 의리 있게 함께 오시는데 실력과 유능한 걸 갖추신 분입니다. 김태현 의원님 앞길에 더 좋은 일로 많이 있기를 응원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백디님 수 많으셨습니다. 네 백디님. 사삼이어서 제주도가 지금 핫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제주 이슈로 많이 가계시고 네 이슈로 많이 하셨다 보니까 네. 다 그쪽으로 또 몰리셔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많이 들어오실거죠.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